아니면은 빠르게 우선 소울 먹고 달려가서 모여라 삼각지 잡았죠? 예 물약 하나 빨아주고요 뭐 독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 돌진하고 이렇게 팔 쪽에 휘두르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얘 패턴은 예 휘두를때 한번 피하고 예 또 이렇게 뚜둑이 피하면 돼요 돌진할때는 방패 막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물러서 피하거나 예 팔 휘두를때 피하고 저렇게도 여러 패턴이 있으니까 다리만 보면서 또 돌진할때 방패로 막거나 그냥 피하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휘두를 요때가 물약 타임이거든요 이렇게 두번 휘두를때 예 요건 땅바닥 찍는거 예 피하고 두번 휘두르니까 이런식으로 그니까 어느정도 또 패면은 웃긴게 얘가 이렇게 토해내요 그 뭐야 저거 가면은 부식당하거든요 에너지도 팔고 그니까 어느정도 맞으면 그 다크소울1에 우리 똥개 있잖아요 시프 시프 기억나시죠 매때 때리면 빌빌 기는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매때 때리다보면 밀밀 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35 2 3 4 10 11 19 15